아유... 콩고기도 있네 아유... 어... 그거... 그니까 아유... 아유... 콩고기도 있네 아유... 길들이는 방법도 있고 벌구공이도 있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독가루가 좀 있네 일단 길들이는 법이 나와있는데 베이킹 소다 한컵이랑 물을 섞어서 골고루 문질래요 3분이자 덩어 dizer 소 notamment 모짜렐라 새우 계란 틈에 된 onda 밥 물 너무 많이 넣었네 일단 모자라서 여기다 더 넣고 이거 먼저 해야겠다 돌가루가 조금 까맣게 봄 모자도 많이 넣을 거잖아요 곰돌이 씻은 라면을 넣어서 물에 넣을 거에요 곰돌이 씻은 줄을 더 넣을 거에요 곰돌이 씻은 물을 넣을 거 같아요 곰돌이 씻은 물을 넣어요 곰돌이 씻은 물을 넣으면 안될까요? 곰돌이 씻은 물을 넣어줍니다 곰돌이 씻은 물을 넣은 후 계란 계란 다진마늘 다진마늘 고추 후추 잘게 굽고 로롸 간장 매운 날ī도 찍어주는 중 계란 양념에agens 양념에 양념은 간장 적당히 적당히 연말 참기름 신선如果 신선해요 짬랍을 넣어서 지워볼게 좀 넣었나?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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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